자 잠시 후 시험 분석을 한 종목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G세계물산인데요. J.I.Y. J.D.님이 평균 단가 882원, 투자 경력은 5년인데 오늘 물려서 내일이 걱정된다, 내일이 무섭다, 시험 분석을 좀 해달라, 조언을 좀 부탁한다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셨는데요. 요새 이렇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 시험 분석 해달라는 분들이 엉덩이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글 한 번 찍 한 번 썼다가 바로 응답이 안 나오면 바로 그냥 나가버려요. 그런데 여기 J.I.D.님은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셔야 돼요. 자 시험 분석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시험 분석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이거 5분 대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5분 대기를 해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글 쓰고 난 다음에 바로 1초, 2초 내에 답변이 없으면 그냥 바로 휘리릭하고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라서 그런 사람들 굳이 뭐 고생해가면서 시험 분석해 드릴 필요가 없죠. 본인들이 궁금해서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키려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되고 엉덩이가 좀 무거우셔야 되는데 댓글 쓰고 난 다음에 바로 1분도 아닙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1분도 아니고 그냥 5초, 10초 이렇게 지났다가 시험 분석 좀 부탁합니다. 이러고서 글 쓰고 난 다음에 몇 천에 바로 댓글이든 뭐 답변이 없으면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요새 젊은 사람들 참 이해를 못하게 했습니다. 가려운 데를 긁어달라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인내심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거론을 했는데요. 지금 SG세계물산 투자 경력이 5년인가 6년 정도 이렇게 되셨는데 그 정도 경험을 갖고 있으신 분이 투자 경력이 5년이고 오늘 물렸다. 882원 그리고 현재 오늘 종가가 863원이거든요. 이거 뭐 물린 것도 아니죠. 이런 것 같고 이런 것 같고 이래서 마음고생 하실 거면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면 수익권이 아마 올라올 겁니다. 동종목은 동종목은 재무구조가 뭐 굉장히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은 아닌데 SG세계물산은 저희 카페에서 예전에 1200% 대박이 터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아주 강하게 오는 구간이고요.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 그냥 기다리다가 보면 좀 더 물리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물려도 굳이 손절을 칠 구간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투자 경력이 5년이나 됐는데 882원에 862원이면 그건 뭐 한 20원 정도 물린 건데 그거를 물렸다라고 마음고생하고 일해서 이렇게 종목시황 분석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발품을 팔 정도면 주식투자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식투자를 하셨는데 이 종목을 이렇게 딱 보고 앉아가지고 지금 한 20원 정도 물린 것 같고 마음고생이 심하다 그러면은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어디 불안해가지고 어디 주식투자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객관적으로 그냥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주식투자 하면서 물론 이게 몇만원짜리 몇천원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20원이면 크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5년동안 주식투자를 하셨는데 이 종목을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고 내일을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더 떨어지면 손절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생을 마음고생을 할 정도라면 실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고 실력이 없는데 주식투자를 하시는 것 자체가 무리죠.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드리면 이 종목은 지금 굳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엄청나게 좋은 종목은 아니지만 이 종목은 추가 하락을 한다고 해도 손절을 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제가 정확하게 해드리면 그래서 객관적으로 조언을 해드리자면 계속 이렇게 이런 종목에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를 반복을 하실 텐데 그럴 때마다 본인이 확신이 없는 투자를 할 거면 그러면 투자를 접고 공부부터 먼저 하셔야죠. 이게 정석입니다. 이 종목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다리다가 보면 올라옵니다. 그다지 걱정할 종목 아직은 아닙니다. 추가 하락을 한다고 해도 걱정할 이유는 없다. 손절을 아직까지는 칠 구간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먼저 방법론을 바꾸시고 어차피 주식시장에 들어오셔서 돈을 벌려고 들어오시는 건데 이 정도 확신이 없고 이 정도 기술적 분석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주식투자 접으시고요. 다시 공부하십시오. 제가 제이디님한테 드리는 나이는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오늘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서 우연찮게 2년이 되었지만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제 이야기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말은 공부부터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요. 이 종목은 기다리면 올라오니까 굳이 손절을 치면 내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내 돈이 원금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런 미련한 짓은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댓글로 종목 상담을 했어도 제가 댓글을 이렇게 보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동영상으로 꼭 자료를 남겨가지고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 채널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성심성의껏 제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댓글창에 종목 분석해 주세요. 이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나눠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구독이나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자료가 다 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클릭하면 자료가 다 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료가 남는 분들 제가 확인하고 동영상으로 시향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SG 세계물산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고 하신다면 공부를 먼저 더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경력이 5년인데 이 종목을 들어가서 매수를 해놓고 마음고생이 심하다? 그러면 주식 투자 다시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서부터 다시 공부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